5 박창건 이었습니다 당시 2대0 승리 오늘의 첫 게임 출발했습니다 당시 경기에서 승리를 확정 지었던 해줬기 때문에 조금은 분위기가 좋은 그런 상황에서의 경기라 약간은 또 전경 서비스 박찬혁 짧게 박찬혁 선수가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보여주는 그런 플레이가 박찬혁 선수의 원래 박찬혁 선수가 서비스를 준비합니다 박찬혁 선수도 자기 서비스권에서의 이런 작전들이 약간의 허리를 찔렀죠 한 포인트를 따내고 있는 현재 두 포인트를 앞서 있는 박찬건 현재 석 점차 들었습니다 예 스코어 두 점차 선재를 좀 쉽게 가져가주네요 예 아 또 한 번 존을 이뤄놓은 상태에 박찬건이 서비스를 준비합니다 아하 득점한 많이 사용을 안하는 편이거든요 툴 툴 뺏으면서 길게 찔러주면서 직접 만들어주는 박찬혁 선수였습니다 예 서비스는 박찬건 서비스 포인트 승리적으로 압박을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박찬혁 박찬혁 좀 보이거든요 저런 것들을 좀 뭐 방하나 풀리게라든지 아 그쵸 랠리에서 살아남는 박찬혁 한 번이 더 이어집니다 3구 이제 박찬혁 선수의 서브권입니다 백핸드로 마무리 공 무게가 와 정말 정말 무겁니다 현재 스코어 2대2 동점 은 박찬혁 선수가 많이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예 3구 박찬혁의 서브입니다 오우 유리하지 않고 구사해주는 모습들 자 그러자 박찬권 박찬권의 서브 있습니다 아하 좋네요 예 이러면 박찬혁 선수 빨리 그렇죠 지금도 작전 좋았어요 예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박찬혁 서비스 박찬혁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인데 두 번째 게임은 어떨지 박찬권의 서비스입니다 경기에서 처음 사용하는 서비스를 사용한 박찬권 선수거든요 자기 서비스권 여기서의 승부수를 한번 보여줄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점차 상황 끝까지 따라가는 박찬권 공격력이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지면서 좋아졌어요 그렇습니다 박찬혁의 서비스 서비스 박찬권이 준비합니다 3국째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박찬혁 선수거든요 쭉 밀어내다 탑스피 공격 이겨내내 박찬혁의 서비스 그렇게 딱 한번 당하고 나니까 박찬혁 지금의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을 변화를 주는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박찬혁 선수의 서비스 이어집니다 박찬혁 선수의 서비스 이어집니다 플릭 공격이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플릭 박찬혁 선수의 서비스 이어집니다 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스탑스핀으로 득점할 수 있는 모습들이 더 나와야 됩니다 예 예 떴어요 산스골 박찬걸입니다 공격을 몰아붙습니다. 짧게는 다 멀어졌지만 5대4의 스포어 박찬혁 선수가 한 포인트를 앞서 있습니다. 공격을 준비해봤습니다. 박찬권입니다. 모두 받아내는데요. 그렇습니다. 경기 동점상황 박찬혁의 서비스 백핸드코스 명화 그렇습니다. 네트 맞으면서 박찬권의 서비스 또 한 번 네트 맞 이 어린 어린 우리 젊은 선수와 약간의 그래도 잠표가 굵은 박찬혁, 강동수 이런 선수들이 확실히 위기 대책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나 네 그런 것들을 보여 기상캐스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